자, 우리 식구만 쉬었다 갈게요. 네. 나 너무 못하지? 아니, 상상 이상으로 못해.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가라. 털새부리냐, 치사하게? 잘 좀 알려주라고. 응, 싫어. 에휴... 야, 너 조명 때문에 이거 엄청 덜해. 아니, 뭐하는 거야? 어? 야, 새 옷인데 더럽힐 수는 없잖아. 아, 진짜. 아, 번들번들. 너도 좀 해줄까? 뭔데? 너무 땀 좀 난 것 같아서. 아, 됐어. 저리 가. 왜? 사진 잘 나오라고 해주는 거잖아. 하지 말라니까? 너는 이게 쉽냐? 뭐가? 나도 남자야. 너가 남자지, 그럼 여자냐? 뭐야?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그림 나왔어, 카메라. 자, 좋았어. 자, 가자. 자, 거기 보고. 자, 지금 기다려. 하나, 둘. 오케이. 빨리 끝낼 거니까 약 졸여. 빨리 끝낼 거니까 약 졸여. 널 기다리고 있어요. 널 기다리고 있어요. From you. 그댄 내 운명이죠.